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한인 IT 네트워크 카이타가 멤버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 주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을 수 있는 AMA, 즉 Ask Me Anything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세션을 녹음이 내려서 카이타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거라는 걸 미리 알려 말씀드립니다. 초상권 문제가 열며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물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채팅창으로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스케줄은 현재 이야기했던 주제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발표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알려주시거나 컨택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컨택 앱 카이타 ORG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발표자를 도와주시고 채택되시는 분들에게는 25억을 25,000원 상당해 미국분에겐 이메일로 줄 수 있는 우버이트 기프트 카드, 한국분에겐 쏘다 기프트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주제는 한국 직장생활입니다. 이번 모신 분은 현재 마이크소프트에서 시니얼 클라우드 어드버케이더로 일하고 계시는 저스틴 유님을 모셨습니다. 저스틴님은 마이크소프트 외에도 에어링큐브에서 매니저기 컨설턴트, 덜로이드에서 프린스퍼 컨설턴트, 그리고 텔레스트로에서 시니얼 컨설턴트 등등 많은 곳에서 경맹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스파이라이트를 드릴게요. 스파이라이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지금 스파이라이트를 드릴게요. 됐죠? 됐다. 간단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방금 브라이언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브라이언님을 지난 GitHub, Meetup에서 뵙고 그때 인연으로 해서 브라이언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러다가 일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미국이 아닌 그리고 한국도 아닌 저는 호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일을 했던 거 이런 여러 얘기들을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해서의 일 그리고 입사하기 전에 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미국에서 상상하시는 해외 취업과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미국 밖의 다른 국가에서의 해외 취업도 같이 이런 것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소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제 소개를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 소개를 제가 채팅창에 제 프로필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필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셜미디어를 또 많이 쓰고 있어서 그 트위터 쓰시면은 트위터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링크드인 드릴까요? 링크드인 컴 인 저스틴 유 이렇게 보시면은 하여튼 제가 어디가 여기저기서 나름 또 이렇게 인정욕구가 좀 강해서 좋게 말하면 인정욕구가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데 저런 데 알려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팔로우 해주신다거나 하시면은 제가 필요할 때 저한테 필요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도 바로바로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호주는 어떤 계기로 넘어가신 건가요? 호주에서 처음 IT 경영을 시작하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 되게 좋은데요. 항상 저한테 거의 처음 물어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호주에 왜 갔니? 호주에 왜 갔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학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사실 거기서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삼성에서 시작을 했고요. 삼성 SDS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을 했던 거는 사실 HR 컨설턴트였어요. HR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채용 쪽으로 리크루트먼트를 담당을 했고요. 리크루트먼트를 담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사범대를 졸업했단 말이에요.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다 보니까 근데 그 사범대에서 그 학생들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그 직업이잖아요. 교사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쪽이랑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회사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삼성 SDS에서 이제 임직원 트레이닝을 하는 그쪽 부서에서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임직원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실제로 엔지니어들 SDS는 IT 회사니까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트랙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원들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트랙이 또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매니저를 위한 트랙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를 위한 트랙 그 다음에 메이커를 위한 트랙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 과정을 담당을 하는 거다 보니까 둘 다 사실은 크게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뭐 그 어떤 코스를 설계를 하는 걸 제가 했었으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는 어차피 전문가분들이 다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크게 그 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엔지니어분들이 코스를 쫙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코스가 뭐 이런 거예요. 뭐 오라클 입문, 리눅스 입문, 데이터베이스 입문 막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 이게 뭐야? 오라클 입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데이터베이스? 어 이거 먹는 건가? 뭐 저한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를 만들 수 있었죠.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써주시니까. 근데 그때 봤단 말이에요. 내용을 봤는데 어 이게 저한테는 이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뭐 이제 그분이 막 코스를 막 설계하시다가 이제 과정을 이제 막 컨텐츠를 막 만드시다가 어 이거 버그가 났네? 하면서 뭔가를 뚝딱뚝 하더니 막 그 자리에서 됐다 하고 막 고치는 거예요. 저 되게 놀랬죠. 아니 저게 가능하다고? 저게 돼? 이게 되네? 막 이제 이런 느낌을 되게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메이커라는 그 엔지니어, 디벨로퍼, 메이커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 직업군이 굉장히 흥미롭구나.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직업에서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도 한번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누군가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건 되게 자신 있고 지금도 뭐 누군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직업이 지금 아우드버칼시기도 하지만요. 근데 뭔가를 만들어보고 내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는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개발자로 이제 커리어 체인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비전공자죠. 처음으로 코딩이라는 걸 처음 그때 봤죠. 그게 2003년인가 그랬어요. 제가 2000년에 입사를 해서 2003년에 커리어 체인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 이제 부서 배치를 다시 이제 부서 배치를 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 과장님 제 매니저가 자 오늘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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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제 동기들은 막 네 하고 가서 막 코딩을 하는데 저는 저게 뭐지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패기롭게 쫙 옮겨갔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여기서 잠깐 쉬어가고 쉬어가고 좀 더 공부를 해서 뭔가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호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로 넘어가서 거기서 대학원 과정을 마스터를 거기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에서 개발자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자로 첫 직장부터 개발자로 해서 쭉 오다가 이제 컨설팅 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개발 디벨로포먼트 컨설팅이죠. 이제 계속 개발도 하면서 컨설팅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쭉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왔죠. 너 한번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 호주에서부터 시작된 개발자 커리어의 어떤 히스토리 간단한 히스토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규모와 대충 어떤 일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선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선주님이라고 제가 성함을 하면 되겠죠. 선주님께서 여쭤보셨셨던 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직접 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개발을 하진 않고 여기서는 이제 로컬 섭시디어리라고 하다 보니까 주 포지션은 엔지니어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세일즈 쪽이 많죠. 세일즈와 관련된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나마 세일즈와 관련된 포지션에서 주로 흔히 얘기하는 테크니컬 세일즈 내지는 프리세일즈 그쪽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세일즈 오리엔티드 되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거기다 플러스 약간 뒤에 이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프리세일즈 쪽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고요. 그분들의 한 대부분은 이제 어떤 한국 내 고객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이제 테크니컬 서포트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제 테크니컬 서포트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레가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굉장히 좀 오래된 시스템들 그런 데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애저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가 뭐 어떤 파워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기술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기탑 쪽에서 계신 분도 계세요. 기탑 쪽 일을 하시는 분도 한 팀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지금 이제 기탑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엄브렐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원래 그 애저 데봅스 쪽 일을 하시던 분들이 기탑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래는 이제 애저 데봅스 쪽 일을 하시던 그 엔지니어링 팀이 하나 R&D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팀이 이제 기탑으로 이렇게 옮겨갔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기탑에서 일을 하시고 뭐 대충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위치만 피지컬한 위치만 한국에 있지 그 일은 본사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인터랙션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또 특히나 제가 들어왔던 시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딱 그 판데믹이 딱 시작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지금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예 자체를 리모트로 일을 하니까 100%를 일을 하니까 리모트로 일을 하니까 전 지금 대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에 올라갈 일도 별로 없고 올라가도 이제 딱 한두 사람 정도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는 다 원격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어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규모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물어보셨는데요. 호주를 가실 때 영어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대학원 입학 전 영어를 미리 공부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영어요. 영어는 영어권 국가에 사는 사람들한테 처음 간 사람들한테는 숙명이죠. 어떻게든지 익혀야겠다는 특히나 저같이 30살이 넘어서 호주로 넘어간 그러니까 한국에서 30년 이상을 살다가 호주로 넘어간 영어권 국가로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이거는 평생 극복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저는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잘한다고는 제가 생각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나는 플루언트 하진 않다. 대신에 워킹, 프로피션트까지는 내가 한다고 말은 할 수 있다까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사실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것도 호주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진짜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어찌 보면 토익 점수 내지는 토플 점수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플은 아예 점수가 없었고 토익 점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은 막 그게 천점 만점인가 그럴 텐데 그게 막 다들 900, 최소 나 진짜 영어 못해 800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한 500점대 이래가지고 되게 영어를 못했어요. 엄청 못했고 대신에 이제 호주로 넘어갈 때 그건 있었죠.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점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제 호주로 넘어갈 때는 아이엘츠라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아이엘츠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다 하는 그 이제 네 가지 영역을 다 시험을 봐서 9점 만점에 5점 이상이면 네가 호주에 와서 일단은 호주에 와서 적응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레벨 6점 정도가 되면 네가 어디 가서 공부는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7점 정도 되면 네가 어디 가서 좀 일을 하는데 좀 할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의 대략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처음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으니까 대학원에 그 당시에 대학원 미니몸 리퀘어먼트는 6점이었거든요. 6점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제너럴과 아카데믹 두 개로 나뉘는데 아카데믹이 조금 더 이제 어렵고요. 아카데믹이 6점이면 제너럴이 한 7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카데믹이 6점을 받았어야 됐어요. 제가 6점이 안 나왔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한국에서 한 번 시험을 보고 갔어요. 뭐 이 정도야 뭐 저 나름 또 시험운이 되게 좋아서 시험발이 되게 좋아서 뭐 시험 조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일하게 생각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6점이 안 나왔습니다. 6점이 안 나와서 5.5가 나왔나? 아니다. 아니다. 6.5가 대학원 미니멈 리퀘이어먼트인데 제가 6점이 나왔구나. 6점이 나왔어요. 6점이 나와서 0.5점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조건부로 입학을 시켜줬죠. 네가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받으면 그걸로 0.5점 퉁쳐줄게. 이렇게 해서 아 그래 그러면 알았지 하고 이제 들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이제 등록금 장사 비슷한 거였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학생을 많이 유치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성적이 영어 점수가 좀 떨어진 사람 내치기는 또 애매하고 굉장히 그 약간 보덜라인에 거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인 전략으로 그런 컨디셔널 오퍼를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컨디셔널 오퍼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를 되게 못했어요. 첫 번째 그 영어로 에세이 라이팅을 하는 천자짜리 쓰는 에세이를 쓰는 진짜로 간단한 레포트죠. 천자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쓰는데 10점짜리 마크였는데 제가 6점 맞았거든요. 거의 토익점수랑 비슷하죠. 6점밖에 못 맞았어요. 거의 이제 그 TA가 조교가 이제 막 그 TA가 막 그 뭐야 그 어세스먼트를 해주는데 거의 피바다예요. 빨란줄이 쫙쫙쫙쫙쫙 천자를 쓰는데 2주가 걸렸는데 2주가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저는 겨우 해서 그만큼 맞았는데 그때 좀 충격받고 계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져서 그때 마지막 학기쯤에는 뭐 거의 매 학기에 레포트를 에세이를 한 12개 이상씩 썼던 것 같은데 한 과목당 3개 이상씩 3개 이상씩 썼으니까 근데 보통은 마지막 학기쯤 되니까 3천자 4천자는 기본이고 뭐 이렇게 해서 써서 이제 그 쓰고 어쩌고 하는 게 굉장히 어 이제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영어가 대학원 수업하면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 외국하고 비교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점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할 때랑 외국 비교해서 한국에서 일할 때랑 외국에서 일할 때랑 장단점이요. 어휴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딜 가나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이게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굉장히 또 약간 개인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기대치가 기대치라는 거를 좀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일할 때는 저한테 생각하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저한테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 일할 때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컨텍스트 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IT용어 쪽으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IT용어 어떻게 IT죠? 여기 IT모입니까? IT용어 개발용어 쪽으로 약간 좀 개발용어 쪽을 약간 석자면 한국어의 컨텍스트 한국어로 대화를 한다거나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스테이트풀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맥락이 없으면 맥락을 모르면 업무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 처리하는 게 근데 맥락을 잘 꿰고 있으면 정말 일하기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동료들과 일을 할 때라든가 저는 한국에서 사실 일을 할 때 지금 말고 예전에 일을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겠네요. 근데 이제 동료들과 일을 할 때 아니면 제 매니저가 저한테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 사람들 밑에? 밑에 사람들 저보다 약간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될 때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 흔히 얘기하는 알아서 긴다 알아서 해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그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고 호주에서 일을 할 때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완전히 스테이틀리스예요. 그래서 맥락을 무슨 뭘 할 때 맥락을 계속 같이 던져줘야 돼. 던져줘야지 그래야지 We are on the same page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런 맥락이 물론 같이 막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가 있죠. 서로 익숙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충분히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모여서 일을 시작하고 갈 때는 초반에 그런 맥락을 쌓는 그 스테이트를 막 서로 쌓아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빌드업 하는 과정이 아니면은 빌드업 하는 과정이 굳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초반에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할 때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를 같이 제공을 해주는 약간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처음 일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제 딴에는 막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제 딴에는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나는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이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또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거 합시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이유가 이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주에서 일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부류는 아니더라고요. 딱 이렇게 합시다. 네 하고 일단 내 말 듣지도 않고 먼저 일을 시작하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합시다 하고 이제 뒤에 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또 반대인 거죠. 그분들은 또 이제 약간 그 스테이트풀한 관점에서 말씀을 저한테 주시니까 저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요? 그 왜 그러는데요?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 되니까 약간 좀 그런 데서 갭 차이가 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이가 가장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또 이제 장단점 이건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기 낫겠다. 호주에서 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이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는 이제 연봉을 받는 그 셀러리 그레이드에 따라서 내가 아 마찬가지로 이제 매니저도 저 사람한테는 연봉이 저만큼 저 사람은 연봉을 저만큼 받으니까 나는 요 정도까지만 기대할 거야 라는 어떤 기대치를 딱 선을 어느 정도 걷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뛰어넘으면은 프로모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넘으면은 뭐 안 넘어도 상관없지 뭐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기대치는 그 정도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개발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아 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래 하는 사람들은 딱 그 정도까지만 해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걸 수도 있고 호주에서도 굉장히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하지 않은 야 저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일례로 그 이제 딱 호주는 특히나 이제 멜번은 빅토리아주는 굉장히 유니언이 강합니다. 노조가 강해서 특히나 노동법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딱 일주일에 37.5시간을 무조건 일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게 일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보다 많이 일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그 베네핏이 들어가야 됩니다. 컴펜세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37.5시간만 근무를 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그냥 그런 건 많은 거지. 물론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고 어쩌고 저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무슨 뭐 시스템에 버그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겼어.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와서 처리를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관점에서는 아니 지금 장애가 났는데 이런다고 그거를 이제 24시간 돌리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이제 대응 고때 요때 일하는 사람 요때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24-7으로 한 거라면은 근데 그게 아닌 시스템들이라면은 굳이 퇴근시간 이후에 고때 타임조회에서 장애가 생기는 거는 그냥 로그만 쌓아두고 그 다음으로 와서 처리하는 약간 이제 고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너 자식아 왜 장애 바로바로 대응 안 했어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죠 한국에서는 장애가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장애가 났을 때 카톡 문자 뭐 별하별 하여튼 그 긴급 연락망을 통해서 연락 이제 연락해가지고 반드시 장애를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술 먹다 말고도 막 처리하고 이런 사람도 꽤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네 감사합니다 호주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반대 질문이죠 아까는 이제 왜 호주로 갔니고 지금 다시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니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일 때문에 왔어요 일 때문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하기 전에는 딜로이스에서 이제 프리스펄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전 마이크로소프트 MVP 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라든가 프로덕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쓰니까 쓰니까 그러면 일을 하면서 이제 Today I learned 해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면 저는 이제 제 버릇이 뭔가 하나 배우면 바로 이제 블로그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안 까먹거든 그리고 미래에 나한테 남겨둔 일종의 기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막 일하다가 막힌 것 같아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구글에는 제 블로그가 막 떠요 처음에 뜨고 막 이러니까 어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해놨네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보는 일종의 저한테 미래에 저한테 보내는 레퍼런스 같은 느낌으로 블로그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MVP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가 됐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와서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라는 포지션에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네가 그럼 자네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해보지 않겠나 어 좋지 하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저한테 왔던 터미 그러면은 너는 네가 에이팩을 맡아라 에이팩을 맡아라 아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래서 저는 싱가폴로 갈 줄 알았죠 싱가폴로 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에이팩 헤드커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리고 한국은 그 에이팩 헤드커터의 하나의 서브예요 그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너는 코리안 그 플론트하구나 그러면은 일단 한국으로 가자 그래서 어 그래? 그럼 한국으로 가지 뭐 해서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가서 이제 어차피 그때는 이제 판데믹 전이니까 어차피 이제 제 커버리지는 에이팩 전체였고 그래서 이제 가장 멀리는 싱가폴까지 한국에서 싱가폴까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쪽까지 커버를 하고 뭐 때로는 중국 때로는 일본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커버리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간 거죠 일단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 그리고 에이팩 안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편한 데 가라 하고 했던 건데 싱가폴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왔죠 어차피 이제 한국어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편하죠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한국에 연구가 없습니다 한국에 연구가 없고 지금 이제 그 저희 처가가 처가가 대구에 있어서 그 장모님 찬스를 쓰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온 거 말고는 사실은 대구에 있을 이유는 딱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때문에 한국에 온 거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이제 지금 최소한 4년 5년 정도는 한국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제 이제 업무가 클라우드 아드보카 롤에서 다른 업무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호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시애틀로 미국 본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열려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수님이 불러보셨는데요 마이크소프트에서도 마이크소프트에서 미국에서 한국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얼마간 가는 주재원 같은 것이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트랜스퍼 하신 분들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재원 같은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컨드번트라는 개념은 저는 아직 못 봤고요 대신에 이제 가게 되면은 트랜스퍼를 가죠 그래서 아예 이제 릴로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입사를 호주 마이크로소프트 입사를 했거든요 입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트랜스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왔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호주로 넘어가신 분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신 분들 많이 봤고 반대로 미국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 호주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랑 한국에서 미국이나 호주로 나가는 숫자랑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나간 숫자가 많겠죠 아무래도 다시 들어온 경우도 보긴 했어요 없는 건 아니고 드물게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들어오셔서 쭉 남아계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오셨다가 다시 또 나가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근데 이제 릴로케이션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지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호주에 상국으로 넘어올 때는 릴로케이션과 관련된 재반 비용을 다 제공을 해줬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초반에 그 여기서 이제 정착 초기 정착 비용이라고 하죠 그 한 달 정도의 어커모델이션과 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한 달 안에 이제 집 찾아서 나가는 그런 비용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인 제너럴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이제 릴로케이션 관련된 저는 꼭 이제 퍼스널 퍼스널 펀드로 해야 돼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카라쿱의 당톡 직자라는 말이 유행이 되는 시기처럼 한국 회사들도 요즘 미금 하이티 회사처럼 점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요 이거는 되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 일단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좋아진다라는 그거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그 퍼셉션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셀러리 관점에서 연봉 관점에서라고 본다면은 어 저기 흔히 얘기하는 그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연봉 수준이 높죠 연봉 수준이 높고 물론 이제 기대치도 높습니다 연봉이 높은 만큼 기대치도 높고 근데 그 이외 어 그 이외에도 이제 여기에 이름이 들지 않은 굉장히 이제 작은 IT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 작은 IT 회사들이 뭐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견 그냥 이런저런 중견 IT 업체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뭐 흔히 이제 저기에 이름이 들지 않은 다른 유명한 회사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메가존 뭐 클라우드 메이트 뭐 베스피 글로벌 뭐 이런 한국 굉장히 그 글로벌로도 이름이 좀 있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기에는 이름이 없죠 그런 회사들도 이제 연봉 수준만 놓고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좀 연봉 수준이 낮은 회사들도 많죠 왜냐하면 한국은 약간 약간 SI라고 해서 그 이제 막 공공기관의 어떤 정부 프로젝트를 수준을 받아서 하는데 큰 회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불병정의 그 밑바닥 있는 그쪽 분들은 그쪽 회사에 속해신 분들은 여전히 좀 대우가 많이 좋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기대하는 기술 수준도 높지 않고 약간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많이 혼재가 돼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혼재가 돼 있는데 어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가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게 바로 네카라쿠베 같은 데서 노출이 돼 있고 있고 일종의 약간 환상 같은 게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광고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약간 좀 황당한 광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6개월만 배우면 너도 네카라쿠베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광고를 약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순전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본인을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가 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크소프트에서 순수 소프트 개발자 직군 자체는 대부분 북미 미국이죠 북미 오피스에 몰려있는 편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네 근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순수 이제 엔지니어링 직군은 레드몬드에 이제 시애틀 쪽에 많이 몰려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외에도 아마 여기저기 퍼져 있지 않을까요 브라이언 님이 사시는 데가 텍사스 아닌가요 네 텍사스 그쪽에도 텍사스 오피스 쪽에도 개발 직군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꽤 있고요 중국 쪽에도 꽤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R&D 센터가 있긴 해요 R&D 센터가 있긴 한데 규모로 놓고 보자면 몇 명 안 되죠 한국에 R&D 센터 한 15명쯤 되려나 하여튼 이렇고 중국 쪽에는 개발팀이 꽤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는 대다수는 이제 시애틀에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현재 업무가 테크닉컬 세일스라고 하시고 원래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으시고 어떤 것이 더 많으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업무는 테크닉컬 세일지는 아니고요 테크닉컬 세일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에서 디벨로퍼 아드보카을 맡고 있고 우선은 제 현재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죠 저는 흔히 얘기하는 예전 혹시나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고 에반젤리스트라는 개념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회사마다 에반젤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이제 파는 서비스나 프로덕트 같은 게겠죠 그것들을 다른 개발자들이 잘 많이 좀 쓸 수 있게끔 막 홍보도 해주고 우리 제품은 이런 식의 강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너희들이 강점이 있어 까지만 얘기하고 많이 사주세요 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고 강점이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들이 너희들 업무에서 이런 상황이 있지 이럴 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해서 해주면 돼 라고 실제로 기술 컨텐츠 같은 걸 같이 보여준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준다거나 실제로 데모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에반젤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반젤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릴리저스한 텀이잖아요 특정 종교에 많이 오리엔티드한 텀이다 보니까 이게 그 전 세계 한 절반 이상에서는 굉장히 오펜시브한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에반젤리스트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대신에 디벨로퍼 아드보카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고 그 이제 우리 회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는 에저 클라우드 아드보카시 클라우드 디벨로퍼 아드보카시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에저의 에저의 어떤 프로덕트라든가 서비스 저는 특히나 서버리스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쪽에서 닷넷을 활용을 해서 에저 펑션이라든가 로직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현업에서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쓸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싶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을까 막 이제 사람들 구글링을 하고 스태프 오프로우 찾아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안 나오고 하면은 어떤 커뮤니티 같은데 질문을 올리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발자들의 페인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 그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나라면은 요렇게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어디 믿업이라든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하고 블로그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현재 업무거든요 이제 현재 업무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세일즈 액티비티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테크니클 세일즈 프리세일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랑 약을 판다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랑 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숫자에는 관심이 없고 그분들은 숫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팔아야 되는 것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테크니클 세일즈는 전체 세일즈의 세일즈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물건을 물건이란다 서비스를 고객한테 파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맨 앞단에서 고객들을 현혹을 시키는 최일선의 프론트라인 약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기술로 우리 회사의 기술로 이런 것처럼 너네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지 ABC잖아 그랬을 때 A를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기술로 이렇게 이렇게 구현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B라는 페인 포인트는 이렇게 구현을 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C라는 페인 포인트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라는 거고 그게 예전에 제가 프리세일즈를 할 때 Azure 쪽 프리세일즈를 할 때는 Azure만 갖고 얘기를 했고 딜로잇에서 일을 할 때는 특정 벤더사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WS, 구글 세 가지를 같이 들고 들어왔어요 같이 들고 들어와서 Azure로 하면 너희들의 페인 포인트가 이거 이거 이거지 이랬을 때 페인 포인트는 이런 거니까 이거를 Azure로 해결을 하면 이렇게 되고 AWS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구글로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Azure로 했을 때 너희들이 얻는 어떤 베네핏은 코스트 세이빙이라든가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될 수 이만큼 나오고 AWS로 했을 때는 이만큼이 나오고 구글로 했을 때는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로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Azure로 했을 때 장단점 아마존으로 했을 때 장단점 구글로 했을 때 장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야 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는 게 프리세일즈가 제가 딜로잇에서 했던 프리세일즈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고객이 어 그래? 그러면 우리는 Azure로 가지 라고 하면은 자 잘하셨습니다 고객님 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Azure를 막 열심히 팔죠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존과 구글을 까죠 그저까지는 계속 서로 다 좋은 거야 그중에 선택은 네가 해 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프리세일즈인데 이제 프리세일즈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테크니컬 데모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니네들의 페인 포인트가 이거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기술로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POC 정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항상 그 POC를 보여줘야 되니까 POC는 뭐 완성된 프로덕트도 아니고 MVP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를 어쨌든 작동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발 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없는 프리세일즈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엔지니어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약파는 건 자신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것 어떤 데프트가 있는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땐 본인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와서 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은 또 보는 시각이 보는 시야가 그 어떤 세일즈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얘기하는 게 굉장히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익숙한 용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다시 또 잘 포장을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포텐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얘기를 잘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프리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본인이 개발로 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잘 얘기를 잘 포장을 해서 잘 얘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역할과 프리세일즈 하시는 분들의 역할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냥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서 거의 비슷하지만 돈 그러니까 숫자에 돈에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요즘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왜 그러지 미국도 좋은 나라 아닌가요 한국에만 마스크 쓰고 사셔야 돼요 미국에선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요 농담이고 글쎄요 그분들한테 어떤 말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왜냐하면 그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브라이언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브라이언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셨나요 저는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라이언님은 흔히 얘기하는 일민자 1.5세대가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 1세대겠죠 제가 넘어가서 이제 저희 애들은 호주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애들은 이제 이민 2세대 2세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미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는 사고방식이라든가 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국에 넘어오면 되게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지금 호주에서 한 20년 살다가 넘어왔으니까 넘어오고 나니까 지금 사실 제가 하는 한국말이 20년 전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가 지금 요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시차가 있고 이제 그 얘기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한국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사실은 20년 전에 한국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은퇴하고 노후를 위해서 아무래도 편하게 사실은 살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지만 일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넘어오긴 했지만 이게 혼자 넘어오느냐 가족과 같이 넘어오느냐 또 이것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남아 계속 여기서 뭔가 있으면서 넥스트 스텝도 한국에서 바라보고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딱히 뭐 한정지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도 한 게 정말로 개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물론 앞으로의 일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나의 그 커리어 파트 내지는 나의 라이프 쩐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세요 외국인 신분으로 오는 건 저는 이제 지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 국적이 없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사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한국 여권을 계속 갖고 계시다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까 계속 그 마이크를 못 켜가지고 지금 이제 킬 수 있어서 인사드려요 오늘 감사합니다 방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시는 게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정말로 일단은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없고 그래서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주민등록에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어요 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디 가서 제 거소를 어디 가서 너 어디 살아야마 이런 걸 증명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증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도 페이퍼웍의 천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페이퍼웍이 전산처리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전산처리가 될 때 내국인을 고려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정부기관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방문자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는데 신분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스케닝하는 그런 기계에다가 신분증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써있는 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렇게 넣으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여권을 안 들고 왔고 그냥 제 외국인등록증이랑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은 넣자마자 바로 뱉어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은 딱 들어가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 다시 한번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하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으로니까 5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넛 아웃 해가지고 저는 결국은 방문자 출입 등록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담당자랑 전화해서 저 여기 못 들어가는데요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직접 데리고 들어와서 서류 매뉴얼로 작업하고 이랬던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가장 최근에 느꼈던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저는 인터넷 뱅크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거 가입 안 되고요 토스뱅크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가입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외국인 신분에서 제약사항이 그런 게 살다 보면 전반적으로 사는 데는 크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결정적일 때 한두 개씩 턱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했는데 그 앱 보면 한국에서 앱이 있어서 블록체인으로 만든 앱이 있어서 거기다 코로나 백신 쫙쫙쫙 하면 그 여권에 자동으로 딱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여권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어디 가서 또 증명서를 별도로 또 발급 받아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행정적인 행정 절차 처리 행정 처리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한 질문 더 물어보셨는데요 한국 마이크소프트 분위기는 한국에 가까운지 미국에 가까운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중간 어딘가입니다 중간 어딘가 저 이제 그 한국 내에서 한국 내에서 외국계 회사 국내 회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정말로 이제 고런 어떤 어차피 이제 평가는 해야 되니까 이제 퍼포먼스 리뷰 같은 건 어차피 저희들도 하니까 즉 그러갈 때 퍼포먼스 리뷰라고는 요즘은 이제 안 하죠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럴 때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국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상대를 하는 건 고객은 다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고객을 또 상대를 하다 보니 또 그때는 또 한국식으로 많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산재되어 있어요 약간 좀 엔지니어링 쪽을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미국식으로 일을 많이 하시고요 뭐 다시 땡 하면 짱 하고 이제 팀즈 딱 아웃 하고 이제 본인 할 거 다 하시고 하는데 약간 세일즈 쪽에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은 조금 더 한국식으로 일을 많이 하시죠 저는 본사 한국 분들이랑 굳이 이렇게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이제 있어도 되게 한정적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은 그분들의 성향은 또 달라요 또 한 분은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 빼고 한 세 분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한 분은 굉장히 미국 쪽 분위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한 분은 굉장히 한국 쪽 분위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해서 저는 중간에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계속 박지처럼 하고 있죠 이분이랑 일할 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마이크소프트 입사를 위한 팁이 있으려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한 4, 5년 됐죠 나델라 사티아가 회장이 CEO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조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서로 내부 총질을 하는 분위기였다면 되게 유명한 사진이 짤방이 있어요 서로 팀 간에 총질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네가 그만큼 성장하는 만큼 다른 팀 내에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성장시키는데 네가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팀이 얼만큼 성장을 했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을 할 때도 그걸 굉장히 처리를 많이 하고 고려를 많이 하고 실제로 입사를 할 때 인터뷰 할 때도 굉장히 그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너가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해라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냐 그걸 증명을 해봐라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죠 오픈소스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봐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그 또한 증명을 해봐라 그리고 네가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네가 기여를 했는지도 증명을 해봐라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 업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테크니컬 데프스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데한테는 그거의 깊이를 많이 물어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내 성장이 얼만큼 할 수 있느냐 남을 얼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를 하실 때 주로 이제 인터뷰를 고려를 하실 때 테크니컬 인터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적인 질문 이외에도 그런 이제 성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가시면 그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애초 전공과 다른 분야를 하시게 되면서 시업 과정에서 본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시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비전공자잖아요 사범대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을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개발자 엔지니어링 백가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를 그렇다면은 네가 개발자로서 얼마만큼 성취를 이뤘느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를 증명을 했던 저만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MVP였다는 거 그게 이제 큰 여기 여기 보이죠? 이제 6년 동안 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 활동을 했던 이게 굉장히 컸고요 왜냐하면은 저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저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거를 우리 커뮤니티에 나눠주고 이제 페이백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모든 액티비티의 집합체가 MVP로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다 그런 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어필 포인트였고요 이제 그걸 떠나 그리고 이제 그걸 이후로 그거 이외에도 어떤 내가 이제 개발자로서 오픈소스 활동을 얼마만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진행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고 현재도 진행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머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딘가에 계속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제 블로그 포스트를 보고 제 소스코드를 보고 기탑 소스코드를 보고 같이 막 소스코드 리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굉장히 저 자신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저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의 퍼스널 브랜딩을 어느 정도 다양한 방법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탑 앱분들이 여기에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시고 미국 외국에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조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앞에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IT 관련 직장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국이든 호주든 미국이든 어딘가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조금 조건이 좋은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계시고 그거를 쭉 꾸준히 퍼스윙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퍼스널 브랜딩 이거 있죠? 이거 MVP 이런 거 아니면 뭐 아마존 커뮤니티 히어로 아니면 구글 뭐 GDE GDE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그런 걸 하나 이제 파보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본인의 성장 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 커뮤니티 멤버들의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퍼스널 브랜딩으로 만들어져서 올라가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현재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바닥에 의외로 생각보다 좁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그 바닥에서 또 나름 또 좁아서 어디에 암흑해 하면 또 아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만들어지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저스님에겐 감사의 의미로 25불 즉 25,000원 상당의 소자 기프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레코딩되어서 카이타 유튜브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녹음된 비디오는 카이타 카카오 단톡 및 다양한 카이타 SNS 채널에 광고될 예정입니다 카이타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양한 SNS 채널 혹 여기 컨택트 카이타 ORG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저스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카이타 멤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미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